니 새끼 나도 귀엽다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 끝에 남겨주신 댓글들을 따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회는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 소개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며 살고 있고요 문흥계 호이, 주어운계 호삼이, 그리고 자파정을 하는 점장님 이렇게 여자 둘, 댕댕이 둘이 가족을 이루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군분투하며 산 이야기가 호흡으로 탐나생활이라는 책에도 잘 담겨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이주한지는 8년 차고요 오늘 나오실 게스트분처럼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즐겁게 잘 살고 이런 팟캐스트도 만들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트리 두 개를 사면 한 개가 유기견들에게 기증되고 꾸준히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바인미에서 매달 트릿 4통을 협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연자분들에게 트릿 2통씩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재롱은 견주가 떨고 간식은 댕댕이와 고양이가 먹는 바람직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간식과 장난감이랑 다양한 용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바인미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요 2회 게스트를 모셔볼까 합니다 이분은 저처럼 제주도 동쪽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고요 개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사는 견주이자 묘주인 분입니다 이름은 게으른 소나기라고 지어놓고 제주에서 부지런하게 사는 분으로 손꼽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동리에 사는 소나기님을 모셔서 이 새끼 나도 귀엽다 2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나기님 먼저 네 새끼 나도 귀엽다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에게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주도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사는 한동이 누나 돼지 누나 루카 누나 소나기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소나기님은 개 한동이와 고양이 돼지 루카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돼지는 고양이 이름이죠 한동이와 돼지 루카의 프로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동이는 개고요 9살이고 진트리버로 추정되는 믹스종이고요 돼지는 고양이 추정 나이가 12살 정도 되고요 되게 점잖은 마성의 턱시도 고양이에요 루카는 추정 나이 9살이고 세일러문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새까맣고 예쁘고 늘씬한 고양입니다 동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나이가 많네요 정동안이죠 그리고 다 추정 나이라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럼 우선 한동이 질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돼지 루카 순으로 질문드릴게요 한동이를 만난 이야기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이를 처음에 리트리버로 알고 입양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 한동이는 리트리버가 아주 쬐끔 섞여 보입니다 한동이를 만나고 입양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제주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9년 전인데요 게스트하우스 공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공사팀에 제주도에 살고 계신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시골에서 여자 혼자 살려면 개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개를 키울 생각이 없느냐 키울 거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 리트리버를 식용으로 키우는 집이 있는데 그 개가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마당이 있으니까 개를 키우면 되겠다 싶고 그래서 개를 보러 갔었죠 근데 정말 그 집은 이제 식용으로 키우는 집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뜬장이랑 이렇게 공터에 애들을 짧게 묶어놓고 짬박 주고 이렇게 키우는 데였는데 갔는데 리트리버는 없고 개들이 있었어요 거기 아주머니가 이 개다 이 개를 데리고 가라 1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10만 원 주고 사가라 라고 하신 거죠 개 장수한테 팔듯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트리버는 아니지만 리트리버 아니라도 안 되겠다고 할 수 없으니까 상황을 보고 결국 데리고 오게 됐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까 한동이도 이제 7개월 때 데려왔거든요 근데 되게 소심하고 겁도 많고 사람 보면 숨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기본적으로 소심한 성격이긴 하지만 아주 뻔뻔스러운 개가 되었죠 완전히 입양이 아니라 구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좀 비싸죠 그리고 얼마 전엔 한동이가 9살이 되었다는 글 봤어요 한동이도 되게 어리게 봤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한동이가 고양이들보다 먼저 게으른 소나기에 살고 있었잖아요 고양이인 돼지와 루카를 들이는 일에 고민은 없으셨나요? 고양이들은 제가 들였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애들이 맘대로 와서 살기로 했대요 저는 있으니까 밥을 줬고 그랬는데 이제 같은 마당에 개랑 고양이가 있으니까 제가 고양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면 한동이가 막 우는 거예요 한동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뒤에 집이 비어있어서 마침 한동이를 데리고 뒷집으로 이사가서 마당을 분리했죠 5년 동안 분리된 마당에서 살았는데 아무래도 산책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니까 점점 익숙해져서 지금은 한동이는 고양이를 안 보이는 척하고 있고 고양이들은 한동이를 그냥 봐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보통의 개들이라면 고양이를 쫓기 바쁜데 한동이는 모른 척하고 고양이들 한동이를 봐준다니 되게 재밌네요 저희 집 루카가 개를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소심한 한동이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한동이 가만히 있어도 와서 막 뭐라고 호통 같은 걸 쳐요 앞에 와서 그리고 산책 나갈 때도 괜히 나와서 길을 막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이가 느끼기에는 고양이님들은 다 되게 무서운 존재다 하고 이제 그냥 안 보이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이와 돼지 루카와 살기 전에는 그러니까 육지에 사실 때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나요? 그 있긴 있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집 마당에 해피라고 하는 백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세 살 정도까지 있었으니까 기억은 아주 희미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 옆집에 되게 큰 세퍼트를 키웠는데 그 세퍼트한테 크게 물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를 되게 무서워했는데 어느 순간 개들한테도 사람처럼 마음이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개가 갑자기 되게 좋아졌죠 고양이는 고양이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고양이 주변에도 못 가고 고양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알러지가 없어졌어요 개들한테 물리면 사실 트라우마가 돼서 힘들어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손아리님은 괜찮아지셨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알러지가 없어진 것도 되게 다행이네요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양 먹으면서까지 함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손아리님이 알러지가 자연적으로 사라진 건가요? 이게 제가 보통 심한 게 아니라 제가 매우 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냥 만지지 않아도 기도가 부어서 숨을 못 쉬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랬는데 돼지 루카가 왔을 때는 마당에서 접하니까 처음에는 두드러기도 나고 콧물도 흘렸지만 조금씩 조금씩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같이 있은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거의 증상이 없어졌어요 아마 제주도에 와서 제가 건강해져서 없어졌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양이한테 집사 자격에 맞게 개조당한 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해피 이후에는 온전히 손아리님이 견주와 묘주로서 동물 친구들과 산 건 제주도가 처음인데 시행착오도 많으셨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때는 내가 정말 무지했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따로 에피소드가 있다기보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개에 대해서 그래서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고요 지금은 이제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추천도 받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는 주변에 친구도 없고 동물 키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 어려웠죠 알 수가 없었죠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 뭐 세나개가 그때 있었으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그때는 세나개도 없을 때고요 걔는 그냥 마당에서 밥만 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같았으면 그런 그때 저 같은 사람 보면 엄청 뭐라고 했겠죠 그래서 뭐 중성화 안 해도 내가 케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산책 매일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매달 약 바르고 먹여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한동이가 초반에 많이 아프기도 했어요 너무 항상 지금도 미안하다고 항상 얘기하죠 후회가 많이 되고 근데 처음에 개와 고양이와 살게 되면 많이들 겪는 실수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나이 님은 그래도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멋진 견주가 되신 것 같아서 그 성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본격 게으름 연구소 소장이라고 해놓고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스트 관리도 하시고 정원 관리하고 여름이면 바다 수영 다니시고 오토바이 타고 라이딩도 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SNS에 한동이 산책 사진을 꼬박꼬박 올리세요 한동이 산책은 하루에 몇 번 시키는지 한 번 하면 얼마 정도 하시는지 또 한동이는 산책할 때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한동이 산책은 하루에 두 번 하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는데요 한 번에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하고요 아침에는 저희 게스트 조식 준비하기 전에 해야 돼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는 게스트분들 입실하는 시간 사이사이에 틈을 봐서 해야 돼서 게스트분들한테 항상 몇 시에 입실하시는지 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한동이는 산책할 때 다 그렇듯이 냄새 맡는 거 아주 좋아하고 근데 좀 특이상으로는 주워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한동이가 걸어가는 길 앞을 제가 먼저 엄청 스캔을 하면서 가요 눈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가끔 얘가 뭘 냄새 맡는 거 갖다가 갑자기 확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놓칠 때도 있는데 개똥 같은 거를 주워 먹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죠 혼내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혼낸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동이는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막 뱉으라고 하고 뺏으려고 하면 반응이 뱉으라고 하면 뱉을 때도 있어요 아마 입에 넣어서 구미에 맞지 않거나 그런 거겠죠 뺏으려고 하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삼켜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제가 반응을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한동이가 개똥을 좀 먹지 않게 한동이를 산책하시는 분들은 개똥을 좀 잘 챙겨서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떠돌이 개들은 한동이가 안 보는 곳에 좀 싸줬으면 좋겠네요 다 간다 그리고 한동이와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할 때 어르신들도 만나기도 하잖아요 소나기님이 맨날 검은 봉투를 들고 다니니까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셨다는 에피소드에서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나 다 개산책할 때 시비 거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 특정 할아버지 계시는데 그 어느 날은 이제 똥봉틀을 계속 들고 다니니까 뭘 그렇게 캐가지고 다니냐 도대체 그거 뭐냐고 막 뭐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호통을 막 치시는 거예요 그거 뭔지 얘기해 보라고 열어보라고 막 그러면서 이거 개똥 치운 거라고 개똥이라고 하는데 안 믿으시죠 개똥 치운다는 생각조차 못하시니까 그래서 이거 똥이에요 그랬는데 개똥 왜 갖고 다니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똥인데 가져가서 열어보세요 집에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봉투를 막 줬어요 그랬더니 막 안 가져가시고 막 화를 내면서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집에 그때 정말 가져가셔서 보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도 생각하죠 전 다시 들어도 웃긴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개똥 봉투를 들고 다니면 이게 가끔 생각나요 그래서 저도 투명 비닐이라서 그런 분은 없었는데 검은색 봉투는 또 그런 일이 다 있네요 지금 저도 검정 봉투는 안 쓰는데요 그래도 아예 똥 봉투를 가방에 넣어 갖고 다녀요 숨겨서 궁금해한 사람이 없게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지나만 가도 개랑 같이 있으면 개똥 치우라 막 이러고 개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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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이 계세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치웠다고 얘기해도 계속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이제 가방에서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리죠 이것이 개똥입니다 하면 되게 웃기도 하시고 막 질색하기도 하시고 그렇구나 똥을 갖고 다니냐고 여기 분들은 또 똥을 가지고 집에 가서 치운다는 것도 또 생각 못 하시고 치우라고 하시면서 거기까지는 또 생각을 못 하세요 특이하신 것 같아요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한동이는 처음부터 신뢰견은 아니었잖아요 천둥이 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집 안으로는 절대 안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젯한 신뢰견이 되었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신뢰에 들어간 적이 없었고 이제 오기 전에 주인이 너무 때리기도 하고 뜬잔 생활을 하던 애라서 그런지 겁이 너무 많고 낯선 거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제가 마약광석을 사줬었는데 사용을 하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낯선 거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집 안에 들어와서도 불안해하고 항상 그랬었는데 저희 반려견 스쿨이 좋은 학교가 주변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친구도 사귀고 실내도 있어보고 하면서 용기도 생겼나 봐요 괜찮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예민하고 그랬던 게 되게 둥그러지고 하면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집에 들어오면 현관문에 코를 딱 박고 계속 나가려고만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는 편하게 쉬는 곳 밖에 산책 나가서 노는 곳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년이나 걸렸다니까 정말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네요 순학이 님도 기다려주신 게 참 대단하고 조금씩 편한 한동이도 기특합니다 한동이는 중성화 후에 식성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살이 좀 오동통하게 쪘습니다 한동이의 체중 조절을 위해 특별히 하시는 게 있을까요? 중성화 전에는 신기할 정도로 식탐이 없고 밥도 항상 남기고 이렇게 주워 먹는 일도 정말 없었어요 근데 중성화함과 동시에 엄청 관심이 먹을 거로 집중이 돼서 제가 움직이기만 해도 뭐 맛있는 거 주나 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제가 한동이 보는 데서 치시를 못해요 저 혼자 뭐 먹는 줄 알고 학교 가서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한동이 앞에서 치시를 못한다고 한때 살이 되게 많이 쪄가지고 사람들이 왜 식호기 믹스냐고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다 에벳이냐고 에벳냐고 하는 거죠 수컷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물어보세요 에벳냐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고 6개월 정도 고강도 다이어트를 했죠 다이어트 사료 먹고 산책도 많이 하고 간식도 줄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간식은 산책 후에만 한 번씩 가볍게 주고 낮에는 채소 간식 먹고 그래요 사람 다이어트만큼 개 다이어트도 힘듭니다 그래도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질병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비만보다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한동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돼지와 루카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돼지와 루카는 분여지간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만나셨죠 어떻게 돼지와 루카와 함께 살게 되셨어요? 어느 날 마당에 고양이가 나타났는데 그냥 며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마당에 계속 있더라고요 텐마루에서 자고 그러면서 길고양이가 왔나 보다 하고 밥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집 고양이들이었어요 동네 다른 집에 수원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고양이 데리고 고양이 가족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고양이 가족 중에 아빠 고양이랑 딸 고양이래요 고양이들이 그냥 여기서 저희 집에서 살기로 정했고 저는 정한 게 없죠 정할 수가 없죠 제가 그냥 고양이분들 뜻에 따랐을 뿐이죠 아빠하고 딸이라이가 무슨 이혼해서 나온 것처럼 엄마하고 아들도 어디서 있는 건가요? 원래 집에 고양이 가족이 다 있어요 얘네 둘만 나오고 그래서 엄마 고양이 있고 이제 다른 자식 고양이들도 있죠 처음에는 그 집 고양이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원래 주인분이 동네 카페에 가서 고양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우리 집 고양이가 요즘 집에 안 온다 집을 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카페 주인이 제 지인이어가지고 저희 집에 고양이가 나타난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고양이가 했더니 딱 저희 집에 온 애들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기 있는 저 게스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해줬고 저도 알았죠 그 집 고양이인지 근데 이제 그분이 바로 데리러 오지 않았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원래 집 안에서만 키우다운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다시 데리고 가셔도 얘는 마음대로 다시 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되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주인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어가지고 바로 보러 오실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 고양이들이 오고 1년 반쯤 지나서 어느 날 이제 헬치어 타고 찾아오셨는데 너무 반갑게 돼지랑 녹화를 보면서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 애들이 막 누구세요? 너무 오래됐지 네 되게 모르는 사람처럼 냉랭하게 굴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되게 난감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 집이랑 손아이 있는 게스트하우스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사람길로 걸어가려면 한 40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멀진 않네요 네 근데 이제 고양이들은 사람길로 안 가니까 밭을 건너서 가면은 정말 뭐 100미터 200미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그 집이랑 손아이님 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초반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하다가 손아이님 내에 정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머무는 게 있으신 거네요 네 저희 집에 아예 잠을 자고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집에 가서 자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제가 한 7년 전에 게으른 손아귀에 몰래 가서 잔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죠 다른 게스트하우스 체험도 할 겸 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찍어둔 사진에 보면은 박거리 유리창에 고향의 출입 금지라고 써 있었어요 돼지와 루카도 그때에 비하면 또 함께 사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음 제가 알러지가 있었던 이유도 있었고 이제 실내에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애들이 막 들어오려는 의지가 딱히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근데 겨울을 보내면서 박거리 안에 난로를 피우는데 밖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창이 이렇게 뿌옇게 된 가운데 성냥팔이 소녀들처럼 얘네가 문 앞에 그 뿌연 유리창 밖에서 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오라고 안 할 수가 없죠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에 들어오면 막 말썽 피우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말썽도 안 피우고 되게 매너 있었어요 그리고 난로 앞에 이렇게 편안하게 늘어져서 자고 그러는데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도 생활을 하게 됐고 지금은 제가 제발 나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 이제 게스트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공간이거든요 문이 수시로 열리니까 얘들이 문 열리는 때를 기다렸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래요 제발 있어달라고 해도 나간다는 거 보니까 역시 고향입니다 돼지와 루카는 게으른 소나기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사는 외출량이라고 하긴 그런데 외출량이잖아요 정말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한편에서는 외출량에 대해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이상적인 외출량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얘들은 외출량이라고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야외 실외 고양이가 실내로 영역을 좀 넓혔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길고양이한테 밥을 준다는 감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관계가 원래 살던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두고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원한다면 안에 언제든지 들어오렴 이런 마음이었죠 지금 제 마음 같았으면 안 나가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고 현재는 그리고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온 고양이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마당에서 얘네가 있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다행히 되게 멀리 나가지도 않고 집 주변에만 있고 마당 중심으로 이제 있는데요 저희 집은 이제 밭이랑 대나무 밭 이런 걸로 둘러싸여 있는 데라서 보통 그런 곳에 가고 차가 다니는 길에는 안 가요 거기까지는 거리도 꽤 있고요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고 부르면 이제 오는 거리 정도죠 근데 이런 시골 정말 시골이니까 이곳이 시골이라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아마 도시에 서면 절대로 이렇게 못했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게 도시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외출량으로 키우시는데 사실 시골에서도 특이한 케이스만 가능하고 쉽지 않은 일이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커버 외출량도 가능하다잖아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돼지와 루카는 매우 아주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마당 일을 하고 있으면 돼지와 루카가 곁을 지켜주기도 하잖아요 일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눈도 맞추신다고 적은 트윗을 받습니다 고양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편인가요?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 다른 분들 사실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면 고양이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나무숲 같은 존재 근데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들이 말이 많아요 저희 집 애들이 그래서 대답을 이름 불러도 꼬박꼬박 하고 말로 표현을 특히 루카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해요 말이 되게 많아서 제가 막 루카 제발 조용히 주메 이렇게 하고 아침 시간에 특히 게스트분들 주무시고 부를 때 마당에서 막 저 따라다니면서 야옹냥 이러면서 다닐 때 있거든요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도 할 정도로 애들이 말이 많고 뭐 다 또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돼지한테는 뭐 제가 상담 같은 걸 많이 하죠 이제 누구네 집 개가 아프대 안 아프게 돼지가 좀 힘 좀 써줘라 그러거나 뭐 구조해야 되는 고양이가 있거나 그런데 포획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개가 포획 트레에 지금 잘 안 들어가 네가 좀 들어가라고 얘기 좀 해줘 이런 부탁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돼지한테 너무 아름다운 얘기네요 약간 제가 듣기에는 인간과 신 그 중관계에 일어나는 대화 같기도 하고 진짜 가슴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돼지가 약간 저에게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약간 영물같이 보통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 보통 고양이가 아닌 돼지를 보고 늘 정우성을 닮았다고 하시는데 자꾸 듣다 보면 조금 닮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보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우성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이 돼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우성 닮았다 얘기하면 그냥 웃으세요 그냥 농담하시는 줄 알고 근데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이고 여러분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를 보면 볼수록 닮았다고 그래요 정우성을 네 빠져드는 거죠 이게 지금 팟캐스트라고 지금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사진 올릴 거예요 올리세요 봅시다 진짜 닮았어요 심지어 약간 비트 시절의 정우성 비트 시절의 네 그래서 뭐 정우성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히 막 제가 정말 정우성씨를 노리고 돼지가 정우성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만나주시면 감사하죠 정우성씨가 손아귀님을 돼지와 나를 그래요 제가 다음에 돼지를 보면 정말 정우성씨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사인이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손아귀님은 겨울방학이 있어서 조금 길게 제주를 떠나실 때가 있어요 고양이들은 개와 다르게 주인을 오래 못 보면 있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뭐 있는 척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여행 끝에 돌아오면 돼지와 루칸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못 알아보는 것 같진 않고요 네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복수 같은 거랄까 근데 루칸은 한결 같아요 되게 제가 맹순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좀 맹해요 예쁘고 맹한 스타일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오면 반겨주죠 근데 돼지는 되게 밀당량이라서 밀당을 해요 며칠 있다가 3박 4일 있다가 오는 정도는 반겨주고 애정표시하고 좋아하는데 한 달쯤 비우면 하루 정도 오자마자는 제가 오면 확 나가버려요 어머 확 나가버리고 한참 있다가 오고 보고 싶었을 텐데 하루 자기도 참겠죠? 모르겠어요 하루 정도는 모른 척 해요 누구세요? 약간 이런 눈빛으로 쌩하게 쳐다보고 그러다가 다음 날쯤 되면 이제 너의 죄를 이제 사하노라 하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겨울에 겨울방학은 좀 길었어요 두 달 정도 제가 비우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돼지도 두 달 정도 되니까 제가 좀 보고 싶었나봐요 저희 집에 있던 친구가 돼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짠한 표정이었어요 좀 시무룩한 쓸쓸한 표정? 그냥 제 기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때 제가 브라질에 있었는데 비싼 수수료를 물고 며칠 앞당겨서 귀국을 했어요 돼지 보고 싶어가지고 순종이 돼지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달 있다 오니까 이번에는 모른 척 안 하더라고요 돼지도 되게 보고 싶었는지 오자마자 막 엄청 애정 표현을 하고 한 달 정도는 정말 엄청 제가 사랑받았잖아요 아 오래갔네 두 달 정도 비워야 되나 봐요 와 남의 집 외출량에서 이제는 우리 집 고양이가 되고 수수료까지 물어가며 집에 오게 만드는 정우성 닮은 돼지의 매력은 엄청나갑니다 네 마성의 고양이 마성의 고양이 다음에 보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빠져드실 겁니다 제가 손아귀님과 동물 친구들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손아귀님의 트위터를 살펴봤는데 제주도의 예쁜 순간순간을 굉장히 잘 담아두셨어요 손아귀님 트윗을 보는 동안 기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약간 트위터 청정지역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번 생은 로또 맞았다라는 말을 해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며칠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좀 비슷한 삶을 사니까 괜히 2등 정도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죠 늘 긍정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으신지 제주도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사는 장점이 있다면 자랑 좀 해주세요 되게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워낙 자연이 많은 곳이니까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구름이 어떻다 바다가 좋다 바람이 좋다 뭐 이런 것만으로도 그렇고 그런 자연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제가 제주도에 와서 내가 정말 자연에 속해 있고 그 자연의 순환 속에 있고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만 들어도 되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개랑 고양이도 함께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당첨에 가까운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개랑 고양이는 특히 산책을 저를 데리고 나가주고 개가 고양이들은 이제 마당에 머무는 시간 더 길게 해주고 하니까 더 자연에 속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더 자주 접하게 해주고 대화 상대도 돼주고 그리고 제가 뭐 부족하지만 뭔가 누구에겐가 베풀 수 있는 기회 같은 거를 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단점도 있죠 작년엔 올부에 걸린 고양이를 구조해서 치료도 하시고 동친분들이랑 인보도 하고 입양까지 본 적도 있어요 살면서 체감한 제주도 동물에 대한 낮은 인식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올무에 걸린 고양이를 작년, 재작년에 구조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요 이 올무가 보통 이렇게 약간 철로 쾅 닫히는 그런 올무를 보통 상상을 하시는데 무슨 굵은 낚시줄 같은 걸로 만든 올무예요 도대체 뭘 잡으려고 설치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고양이들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개도 그렇고 근데 이 고양이를 구조해서 치료를 마치는데 딱 1년 걸렸어요 와 오래 걸리네요 정말 오래 걸렸고 그때 도와준 친구들이 정말 너무 고마웠고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랑 고양이랑 1년이나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아프게 치료해 나가고 하는데 올무 설치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다 잊어버렸겠죠 설치하고 맨날 오늘도 잘 자고 있겠거니 생각이 들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다가 발차기 막 하는 거예요 입을 걷어차고 그리고 뭐 저의 밥 주는 고양이들 중에 새끼 고양이들 여러 마리를 아마도 누군가 해코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에 다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고두개다리를 건넌 거죠 갑자기 이쪽도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 일이 많이 있는데요 개 고양이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 분들이 근데 이제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건 싫으신 것 같아요 밥을 주고 예뻐하고 챙겨주고 이런 돌봄 받는 거는 싫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동물한테 정주고 예뻐하고 오래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매일 한동에 산책을 시키니까 동네분들 자주 만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싫은 소리 많이 하셨어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하도 하루에 두 번씩 보니까 익숙해지셨는지 싫은 소리도 덜 하시고 예쁘다고도 하시고 집에 개 중성화 수술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묻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근데 원무에 정말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뭘 잡으려고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피해받는 건 개와 고양이고 또 약 먹고 떼죽음 당하는 것도 쥐나 그런 걸 잡으려는 것보다 그냥 고양이를 정말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불법이고 그러니까 혹여나 설치를 했다면 자진 철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벌받을 거야 그렇죠 정말요 자 그럼 좀 흥분을 바라죠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네 마을 고양이들의 중성화도 좀 하셨더라고요 길냥이 밥을 챙겨주시는 것만큼이나 TNR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던데 그래도 시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결심하고 TNR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 마을 분들이 제가 고양이 밥을 주니까 고양이 밥 줘서 고양이 늘어났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밥 주지 말라고 그리고 뭐 했고자 하는 분 생기고 그래서 정말 더 늘어나면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좀 적극적인 마음이 들었죠 중성화 수술을 해서 개체수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된다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애들을 뭐 굶겨줄 수 없지 않느냐 밥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알아듣는 분도 계시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뭐 좋은 방법이다 잘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과적으로는 뭐 개체수가 줄어들 테니까 고양이가 늘지 않는 걸 보면 시골 분들도 차근차근 또 변해가겠죠 제주도에서 강아지와 함께 가기 좋은 산책로나 동방 가능한 카페 음식점 같은 곳을 알고 계신다면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동리에 살아서 한동리랑 평대리 바닷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길을 산책을 하니까 정말 그 길이 좋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동쪽이라서 해 뜨는 것도 보이고 노을도 잘 보이고 해서요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그 오조리 폭우가 여기 오조리에 사시지만 항상 난책하시지만 진짜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전에 한동이랑 한번 산책 온 적이 있었는데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음식점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저 서쪽 고산리에 있는 수월이라는 주점에 갔었거든요 사장님이 항상 길고양이랑 개를 열심히 돌보고 밥도 챙겨주고 구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동물들 가게 출입도 되고요 되게 맛도 있고 술도 맛있고 안주도 맛있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여자만 출입이 가능한 것 같아요 남자분은 또 출입이 가능한데 한 팀당 한 명까지만 가능하대요 여자 사람이랑 같이 갈 때만 재밌죠 개는 그럼 이제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어떻게 스테이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아니요 개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구나 주인은 술을 먹고 옆에서 맛있는 걸 주면 되겠네요 오조리 폭우하고 고산에 있는 수월 주점 소개해 주셨고요 제가 이제 손아귀님 나온다고 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추타이거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루카는 루카인데 돼지는 이름이 왜 돼지인지 루카랑 돼지는 서로 그루밍을 해주는지 아니면 한쪽만 받는 관계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되게 길어지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제가 이름을 되게 세련되게 못 짓는 사람이에요 한동이랑 돼지는 좀 공통점이 있어 보이죠? 한 사람이 지었겠다 싶은 한동이라서? 손스러워서? 손스러워서? 근데 루카는 사실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저희 동네분이 고양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고양이 이름이 루카였어요 새까만 고양이 근데 잃어버린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집 마당에 새까만 고양이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죠 이 고양이가 루카입니까? 루카가 맞대요 그래서 그분이 루카가 여기서 살기를 원하는 것 같으니 좀 있게 합시다 하고 사료도 사다 주시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루카가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루카가 배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주인이셨던 분이 루카가 원래 뚱뚱했던 고양이라고 지금은 날씬하지만 원래 배가 많이 나온다고 아무리 봐도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배 털도 자기가 뽑고 이상해서 근데 어느 날 루카가 덜컥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원래 루카는 중성화를 한 고양이래요 중성화가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얘는 그 루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얘는 아까 말로는 수원에서 온 수원에서 온 다른 집 고양이였는데 그분은 자기 루카인 줄 알았어요 그럼 진짜 루카는 없어진 거네요 정말로 없어졌어 와 근데 묘주도 몰라볼 만큼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되게 닮았고 우는 소리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카라고 모두 믿고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서 그게 아님이 밝혀졌죠 지금은 중성화에서 아기를 안 낳지만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되게 기쁘지만 그와 동시에 정말 루카가 정말 없어진 거니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루카라고 불렀으니 계속 루카라고 부르자 해서 이름이 얘 혼자 세련된 루카라는 이름이 된 거고요 돼지랑 루카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루카가 아빠를 너무나 좋아해서 나갔다가 혼자 들어오면 아빠가 올 때까지 문 아파서 기다려요 그리고 아빠가 오면 문 열어주라고 빨리 꼭 같이 다니는 건 아닌가 봐요 같이 나가는데 아빠는 딸을 조금 귀찮아하죠 너무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루카가 약간 오줌 누고 좀 이런 사이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루카는 아빠 찾아요 근데 못 찾고 먼저 들어와서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루밍은 돼지가 루카한테 많이 해주죠 돼지가 루카한테 네 루카는 돼지한테 잘 안 하고 자기만 스스로 자기 열심히 하고 제가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그루밍을 해주는 관계가 어떤 우열이 있는 건가요? 저도 들은 얘기로는 해주는 쪽이 더 위에 상이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서열이 조금 더 위에 서열이 위에 있는 쪽 돼지가 조금 서열이 위에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너무 사이가 좋은 고양이라서 고양이들에게도 안 맞는 애들이 많은데 돼지하고 루카는 보면 항상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녀지간이라고 하면 사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두 분 줄 알죠 사이가 너무 좋아서 보기 좋아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줄리킴GN 문희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한동이와 돼지나 루카가 부렸던 말썽 중에 가장 큰 말썽이 뭔지 모르셨습니다 한동이 크게 말썽을 부리는 애들은 아니에요 애들이 대체적으로 점잖은 성격인데 한동이는 말썽 정말 개똥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건 안 먹죠? 자기 건 안 먹어요 정말 남의 거 먹으려면 차라리 자기 걸 먹지 왜? 아니면 남의 거보다는 낫잖아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 건 안 먹고 모든 개똥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선호가 있어요 살짝? 모르겠어 더 얘기하죠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 정도 같아요 다른 사고는 안 치고 고양이들은 고양이들도 별로 사고 치는 일은 없는데 제가 뭐 요즘은 안 하는데 옛날에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들게 했다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게 했다 바라는데 바라는 걸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밖거리에 어디 모래 있는 데다 난로 앞에다 오줌을 넣는다거나 그 정도 일은 있었죠 아 옛날에 저희 게스트룸에는 애들 못 들어가게 하는데 지금 들어가요? 아니 지금도 못 들어가게 하죠 안거리 주무시는 공간에는 돼지가 샷시문을 되게 잘 열어요 손으로? 인간이라니까요 뒷발로 서서 앞발로 여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요 사람처럼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고 그랬었어요 또 놀라셨겠다 그렇죠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지금은 이제 고양이 힘으로 열 수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서 항상 샷시문 여는 거를 지금도 조심하고 있어요 꽉 닫도록 근데 밖거리 문은 이렇게 안팎으로 여는 문이잖아요 네 여다지라서 못 열어요 아 미다지는 잘 열어요구나 네 신기하네요 큰 말썽은 사실 없는 편에 속하네요 이 정도면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MG03 KC502 분께서 질문 주셨어요 마당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생활하는 고양이들이 혹시 1박 이상 가출한 적이 없는지 한동이 돼지 루카의 심쿵 포인트는 또 뭔지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1박 이상 외박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돼지가 나가서 이제 소등 시간 제가 퇴근할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루카랑 같이 돼지를 부르고 있죠 돼지 제가 돼지야 이렇게 하면 루카가 야옹 하고 돼지를 불러요 그러면서 밤 12시까지도 있고 12시 반까지도 있고 아무튼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외박을 하진 않고요 항상 돌아와서 자고 그리고 심쿵 포인트라고 했나요 네 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늘 심쿵 아닌가요 늘 심쿵이죠 한동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이 굉장히 예뻐요 너무 착하게 생긴 소 같은 송아지 같은 눈인데 그 눈 정말 아무것도 안 담긴 것 같아요 그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심쿵하죠 너무 사랑스럽고 돼지는 되게 도사님 같은 고양이라 항상 약간 점잖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가끔 자기가 애교 부리고 싶을 때 막 애기처럼 뒹굴뒹굴하면서 이렇게 배 만져달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특별한 모습을 저한테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그게 심쿵 포인트고 루카는 루카는 뭘까 맹한 거 맹하고 도도한데 맹한 거 도도하고 예쁜데 맹한 거 또 루카는 고소영에다가 비유하시잖아요 고소영이죠 한동이 고소영 그런 이미지예요 고소영의 이미지? 딱 보면은 딱 떠오를 거야 고소영이 한동이는 혹시 있나요? 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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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이 원빈 한동이는 원빈 저랑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가요? 한국의 연예인 고소영, 정우성, 원빈이 저랑 다른 이미지 한국에서 같이 산 거 아니에요? 같은 거 본 거 같은데 같은 거 본 거 맞아요? 비트랑 가을 동아랑 이런 거 와 원빈, 정우성, 고소영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 인스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저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이에요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뽑으신다면? 꼭 필요한 거는 돈이 필요하죠 병원비 병원비, 사료비, 기타 등등 간식비 돈이 있어야 애들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얘네들을 케어하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그리고 사랑, 사랑하는 마음 건강은 또 따로 이렇게 신뢰 쓰시는 게 있어요? 제가 홈트를 하고 있죠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는데 여기서 뭐 푸시업 100개 하루에? 하루에 푸시업 100개, 그 다음에 스커트 100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뭐 저도 한동이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말 내가 들고 없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저도 나이가 지금부터 들 텐데 근육을 키워야만 그게 가능하겠다 허리도 아프면 안 될 테고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여자도 근육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육하면 여자죠 그렇죠 세 가지는 돈과 건강, 사랑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또 저희도 이걸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일이 있다면 영상 편지 보내듯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 이름 풀면서 한동이부터 한동이는 한동아 누나야 한동이는 제발 부탁이다 한동아 길에서 뭐 좀 주워 먹지 마라 똥 먹지 마라 돼지야 루카야 제발 아프지만 말아라 밖에서 다쳐서 오지 말고 루카는 간식 시간 되면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손님들 계신데 언니가 너무 부끄럽다 이상입니다 애들 또 돌아가셔도 얼굴 보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회는 긴장해서 게스트의 답변을 끝까지 못 듣기도 하고 또 한 시간을 못 채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도 많이 만들고 준비도 더 많이 해보았습니다 녹음이 잘 된 것 같은데 이번 방송도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한동이 돼지 루카의 반려인 소나기님을 모셔서 이 새끼 나도 귀엽다 이회를 진행해 보았고요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소나기님을 보내드리고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나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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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해도 귀여워요. 솔티, 솔트, 소금이. 웃다 울다 재미있게 들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소금이는 소금이의 전 이름들을 다 외쳐주셨네요. 저희는 울음이 날 것 같아서 잘 참으면서 녹음을 했는데 울었다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내 새끼 자랑하고 여러분들의 광대를 터뜨리려고 만든 방송이니만큼 여러분들의 눈물 대신 광대만을 노리겠습니다. 또 제재 누나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첫 화 기대만큼 아니 기대보다 더 재밌게 잘 들었어요. 출근길에 듣는데 웃으며 울었어요.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소금이 언니 소금이 자랑 듣다 보니 저희의 자랑하러 나가고 싶어요. 나중에 청취자 사연도 뽑아주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방송이 이런 거였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개와 고양이와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이하지 않아서 동물 프로그램에 나갈 수 없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교정 프로그램에 나갈 일 없는 평범한 이야기. 또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특별한 이야기들 뭐 그런 거죠.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 볼 생각이고요. 청취자 사연은 우선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 다 만나보고 사연이 부족해지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댓글 감사합니다. 음 더 이지레님께서도 남겨주셨네요. 내 끼리 동생 소금이 그 귀엽다는 시고르 자부르종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예쁜 남의 새끼 이야기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셨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프리파크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처음 진행하신 거 맞아요? 두 분 다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2박 3일 합숙 훈련 하신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1회이기도 하고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일주일에 5번 정도 보는 소금이 언니를 섭외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님도 남겨주셨네요. 너와 추는 춤, 만화에서 이름을 정했어 에피소드를 소금이 언니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토로 요정이 기다리라고 했을 거라는 전설이 마음에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진행을 타고나신 하카피님 잘 들었어요. 반려인들에게 꿀같은 위로가 되는 방송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넷길이와 소금이 이야기는 이현수 작가님의 인스타에서 계속 만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너와 추는 춤으로 그간의 이야기도 잘 담겨있으니까 검색해서 구입해 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그리고 평소엔 제가 더 웃긴데 너무 잔잔하다는 평을 좀 친한 친구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 웃겨야 하나 생각 중인데 칭찬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천천히 좀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팟빵에는 후원 시스템이 있는데 맨날피고네님, 프리파크님, 패패패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게 모아서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개되지 않은 댓글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고요. 소개하지 않아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읽고 있으니까 들으시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다음 출연자는 두부와 북구, 키로라 함께 사는 화아민의 가족을 모실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의 킥은 인사 뒤에 나오는 거 아시죠? 오늘은 돼지와 대화하는 소나기님의 음성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2주 뒤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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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뒤에 만나요. 유지야 유지야 응 옳지 유지야 수수 누나가 몽실통통 맨날 먹는데 응 어떻게 해 응 어떻게 할까 응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응 응 응 응 응 감사합니다.